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보한다 파격수다 시즌4 이슈 이슈다의 송섭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시는 평론가 두 분 김원식 평론가님, 김성수 평론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평론가로서의 찐 면모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핫한 연극이죠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영화로도 지금 개봉을 했는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영화 얘기를 먼저 할까요? 영화가 지금 이게 언제 오픈을 했냐면 4월 27일을 개봉을 했어요 4월 27일을 개봉하고 초기에는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다가 조금 5위까지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아주 연기의 신이라고 하는 설경구, 문소리, 오달수 그리고 또 천우희, 고창석, 강신일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출연진이 너무 좋네요 네 어마어마한 그리고 일부러 연극 쪽에서도 널리 활동을 하던 사람들을 캐스팅을 딱 했어요 그거는 이 작품이 원작이 연극이기 때문에 연극적인 호흡이나 연극적인 어떤 배역 표현의 기술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고 그런 것은 영화에 있어서 굉장히 장점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아무튼 지금 초반에 화제보다는 좀 주춤하긴 했지만 요즘에 또 이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라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특정한 사람을 연상시키면서 끌어당기는 게 있죠 진짜 그 얼굴을 정말 때려주고 싶은 보기만 해도 뚜껑이 열린다는 그렇죠 모자를 벗고 싶고 이런다는 그 사람과 연관이 되면서 이중적으로 또 화제가 돼가지고 이게 아마 VOD로 나오게 되면 더 화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연극은 전의 매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캐스팅을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 설경국 그다음에 오달수 강신일 고창석이 나오니까 사실 이 배우들은 악인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로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막상 까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화 제목을 보면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학교폭력 얘기인데 대체적으로 학교폭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중심인데 네 부모가 중심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영화 제목이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면 도대체 누구의 얼굴이 보고 싶은 거냐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부모들의 부모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크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주로 나와야 되는데 부모들이 나오는데 부모의 행태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부모를 닮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부모는 또 누구의 부모를 닮았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학생과 부모 혹은 자녀와 부모라는 관점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대물린 집안 가풍 문제를 좀 조묘화가 있는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봤거든요 실제로 이 영화가 뒤심이 주춤한 이유는 2017년에 다 찍어놓은 영화였고 그러니까 5년 이미 걸려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오다수 씨가 미투에 지목을 당했고 그래서 재판까지 다 치루어진 상황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무혐의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복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복귀를 할 수 없다가 2019년에 이제 독립영화에서 조금씩 복귀하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 개봉을 갖다 또 한 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와버렸어요 또 인기가 돼가지고 5년이나 미뤄지게 되네요 그래서 5년이 미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각이 지금 이 5년만 차이가 나도 감각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그 사전에 약간 비슷한 컨셉의 컨텐츠들이 좀 나왔어요 나왔죠 그러니까 손해를 본 케이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연극이 더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연극은 처음 딱 들어가면 교실인데 교실에서 형광등처럼 조명도 그렇게 설정을 했어요 형광등 같은 그런 조명이 딱 들어오고 나서 끝날 때까지 불이 한 번도 꺼지지 않아요 퇴장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미스터리가 딱 밝혀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긴박하고 정말 숨막히게 과거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 안에서 잘 녹아들면서 그 말로 정말 배우들의 찐 대사빨로 뭘 풀어나가거든요 그래서 막 숨막히게 진짜 숨을 죽이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맛을 영화의 고스란히 살리기는 좀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인기의 비결은 분명히 있는 게 이거는 진짜 가해자의 시선으로 보게 한 게 신의 한 수다 그래서 모두가 똑같은 공범일 가능성들을 발견하게 만든다 그 측면에서 이 영화는 또 이 연극은 이 사회에 마땅히 좀 들여다봐야 될 거울 하나를 잘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물론 두 가지 관점은 뭘 좀 말씀드리겠는데 그 영화와 연극은 좀 장르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긴박한 어떤 전개는 공이 똑같은데 연극 정류에서는 사실은 전경을 비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도 퇴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개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영화에서 이제 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클로즈죠 그렇죠 왜냐하면 접사 기능이 사실은 연극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표정이라든지 구체적인 행위 오브제 같은 경우가 이제 영화에는 많이 등장한다는 장점 그걸 이제 비교 검토해 보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부모의 관점을 좀 말씀드리면 실제로 제 주변에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진짜 왜냐하면 그 실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는 분인데 지역에서 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게 큰 사업은 아니고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엄마 지갑에 손을 대는 거예요 충분히 용돈을 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최근을 한 거죠 너 왜 지난번에 용돈 준 적 얼마 안 됐는데 지갑에 손을 대니 물어봤는데 결국에는 그게 학교에서 갈취가 있었다고 그래서 상당 기간을 그렇게 돈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부모님 아버지가 그걸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학교에 다 오게 된 거죠 공론화 시켰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엄청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과정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됐냐면 결국 가해 학생들이 전학을 갔어 다른 곳을 학교로 그 사이에 엄청난 풍파가 있었습니다 그걸 견디는 것 자체도 굉장히 힘든데 문제는 그 뒤에 그 사업체의 압박이 들어와 예를 들면 경찰에 무슨 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심지어 개인적으로 협박을 한다든지 사업을 못하게 만들겠다 그 실제가 사례가 있어요 거의 이 영화네 영화의 자체야 그냥 그래서 이 영화로 보시면 안 돼 이거는 너무 현실적인 거죠 현실이야 진짜 그런 일들이 현실에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반추해 봤을 때 설마 이런 게 있겠느냐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없고 더 현실은 극단적일 수 있다 그러면 학교폭력이라는 문제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좀 보시나요 이 영화를 보시면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가 DNA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쳤느냐가 아주 근원적인 문제예요 아이들한테 옆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줘야지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건 모른 척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야 네 몸이 중요해 네가 살아야지 일단 네가 살고 봐야 돼 이런 걸 가르쳐요 그러면 자기가 왕따가 되지 않으려고 학교폭력에 가담하게 돼요 그리고 뭔가 문제가 딱 발생을 했어 우리 애가 실수를 했어 그럼 그 실수를 덮어줘 사랑하니까 내 애니까 여기서부터 누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음주운전으로 2회씩 이렇게 무리를 빚었는데 그 애를 덮어줘 그런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모 밑에서 아이는 내가 잘못을 해도 거기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 소년 심판의 메시지였지만 결국은 아이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겠다 이런 상황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럼 얘가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뭐겠는가 애정결핍이거든요 실제로 내가 범죄를 저질러야만 뭔가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켜야지만 어그로를 끌어야지만 부모가 나를 봐줘 부모로서도 케어도 받고 그 케어를 하는 것에선 내 편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 나는 진짜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아이와 충분한 그 어떤 밀접감을 느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회구조 그리고 또 하나 더 들어가면 그럼 이 애들은 왜 애정결핍이 되는가 애정결핍이 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극심한 경쟁 그 아주 일상 속에서부터 뭐 숨막히게 벌어지는 모든 그 삶 자체가 다 경쟁으로 점철되는데 그 경쟁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더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 부모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약자 누구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게 만드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하나만 왕따를 시켜서 하나만 괴롭히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죽거나 다른 학교로 가거나 없어지면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이러면서 계속 희생양을 만드는 사회 그 희생양을 만드는 사회가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었고 특히 권위주의 정부에서 했던 짓들이죠 세월호 야 희생양은 구원파야 희생양은 선장이야 해경이야 실제로는 자기네들이 했던 그런 잘못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약자를 더 찾아서 약자한테 모든 걸 떠넘기게끔 하는 그런 해결 방식을 써오는 사회 그런 사회 속에서 아이들은 똑같이 그거를 고스란히 이제 사회에 되돌려준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보게끔 한 게 신의 한수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뭐 가풍도 말씀하셨지만 이 영화에서 뭐 연극에서 나오는 부모들의 직업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의사, 변호사 등 힘 있는 지위에 있는 그런 부모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패턴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첫 번째 이제 보면은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잘못을 하면 보호를 해주죠 무조건 부당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걸 믿기 때문에 점점 그 소년 심판처럼 괴물이 돼가는 거죠 처음에는 어쩌다 한 번 했지만 자꾸 이제 감싸주고 보호를 해주니까 점점 성장을 하는데 그게 굉장히 지능적이고 악독하게 성장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 친구들이 겉으로는 사회적 지위를 계속 엮게 되죠 스펙을 쌓게 되니까 그럼 나중에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가게 되면 거의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되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고위층 인사야 그렇죠 그럼 이제 권력을 얻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야 이거는 이제 각 뭐 학교나 그런 어떤 가문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소년 심판이 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 영화가 먼저 나왔더라면 훨씬 더 화제가 많이 됐었을 텐데 그 점이 좀 약간 아쉽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자녀는 결국 부모의 욕심이 만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실제로 부모가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준답시고 이렇게 지금 공교육을 망친 사례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지금 이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의 전개 방향과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애초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국제학교에서 애를 보내고 그리고 국제학교에서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컨설턴트한테 맡겨서 그래서 아이들을 그럴 듯한 스펙으로 채워서 외국의 학교에 보내는 그 계획 누구나 다 하니까 돈만 있으면 다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본인이 검사였다는 거죠 검사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게 불법이 아니라고 항변을 하시던데 청문회 등등에서 왜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이 아니게끔 보이게 할 뿐이지 그리고 외국 학교에 가면 불법이 아니고 우리나라 학교에 들어오면 불법입니까 그리고 입시에 쓰지 않으면 여태껏 쌓아놨던 그런 스펙 쌓기가 불법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딱 그걸로 나누는 거예요 야 법에 걸리냐 안 걸리냐 법꾸라지가 되는 거지 결국 그래서 자기 자식을 괴물로 만들고 저는 제일 불쌍한 게 애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애가 무슨 케냐에다가 사람을 갖다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대피를 시켰겠냐고요 그리고 걔가 뭘 알아갖고 인공지능에 대한 머신러닝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표절을 했겠느냐고요 다 어른들이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스펙을 만들어서 우수한 학교에 간다면 그런 식으로 세상을 뭐든지 재단하고 그런 식으로 극복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아버지의 권력이든 누구의 권력이든 그런 권력을 사용해서 약자를 눌렀겠죠 약자의 것을 뺏었겠죠 실제로 지금 미국 한인 부모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그 티오 그렇게 스펙을 쌓아서 사회에 대한 관심을 에세이로 써서 들어갈 수 있는 그 티오가 유색 인종들에게 굉장히 제한되게 들어가 있는 그런 구멍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사회에 대해서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봉사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를 게 분명한 근데 부모들의 컨설턴트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겉 포장만 되어 있는 자가 그걸 가져가게 된다면 진짜 우리가 배출해야 될 인재를 배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손해 미국에도 손해 모든 인류에도 손해가 되는 상황들을 이득을 보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전에 스탠포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입학 성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거의 만점에 가까운 친구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한인 학생의 대표하고 그 학과장들이 모여가지고 얘는 진짜 천재다 이런 점수를 도대체 맞출 수가 없다 그래서 뽑았어 실제로 학교를 다녀 깡통이야 왜냐하면 그게 다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그 자체를 부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받게 되냐는 거죠 그 자리는 누군가의 자리를 뺏은 거죠 그렇죠 마땅히 가져야 돼 그리고 진짜 기가 막힌 거는 보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까지 됐잖아요 한국의 법은 뭐가 됩니까 전 세계적으로 게다가 지금 이 일을 이 스펙 쌓기를 주도한 분이 처형인데 이 법무부 장관 처형이야 이 처형의 자식 둘은 지금 처형과 함께 한국으로 도주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FBI가 수사를 한다니까 그러면 미국한테 얼마나 큰 국가적 약점이 잡힌 겁니까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스펙 쌓기의 불법을 갖다가 컨설턴트와 함께 저질렀는데 그 컨설턴트도 한 가족이야 그리고 그 컨설턴트의 아버지도 검사야 전직 그리고 그 컨설턴트의 동생도 검사야 이런 놈의 나라가 어디 그러니까 당연히 걔네들은 그걸 가지고 미국의 국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약점으로 안 쓸까요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은 사람을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시킵니까 이것 자체도 무논리의 윤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창비한 현실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저희가 지금 짧게 만나보긴 했지만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뭐 보신 분들은 영화로라도 꼭 보시고요 연극으로 보시면 더 좋고요 저희는 이 영화 연극을 통해서 최근에 임명된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답답해하실까 봐 걱정이 되는데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은 실제로 이게 눈앞에서 이렇게 현실로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너무나 무기력감을 느끼잖아요 이 무기력감을 어떻게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렵네요 근데 이제 이번에 열련의 사건이나 보면 영화에서 얘기하는 거는 부모들이 어떻게 하느냐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부모들이 어떻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본인들한테도 어떻게 그 피드백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드라마나 영화뿐만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좀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걸 제대로 한번 보여준 적이 없어요 특히 뭐 학생들만 비판을 한다든지 그 학생들이 느끼는 것을 한번 그 리서치를 해본 적이 있는 분이 저한테 충격이라면서 얘기해 준 게 기억이 나요 학부모 정도의 연령대를 학생들대로 보이는 분들은 불쾌해 이게 자기가 들킨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욕망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을 보고 무기력감을 느낄 때 그때 저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만든 거예요 이런 현실을 이걸 끊어내야 되거든요 부동산 문제하고 상당히 비슷한 건데 모두 다 자기 집값이 오르길 바라지만 모두 다 자기 집값이 떨어지는 건 싫어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의 무한 증식이라는 세상을 만들었듯이 누구나 다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정말 제대로 좋은 학교에 가서 모든 걸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를 갖다가 짓밟고 해도 용인이 되는 관용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마치 그게 당연히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 믿고 살아왔다는 거죠 그거부터 되짚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내로남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들의 대표로 뽑고 그리고 또 우리도 스스로 일종의 자정작업에 같이 동참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는 한 우리의 죄책감도 또 우리의 불편함도 우리의 무기력함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 국제중학교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영화에서는 그런데 문솔이 씨가 건우 어머니로 나와요 그런데 그 건우 어머니의 직업이 뭐냐면 공장에 다니면서 혼자 국제중학교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이 안 돼 국제중학교 티오는 있어 그렇지만 돈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여건이 안 되는데 막연하게 국제중학교라고 하는 환상을 쫓게 되면 잘못하면 희생자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 약간의 스포일러인데 이 건우가 사실은 말리던 학생이거든 자기 친구를 위해서 말렸는데 말리고 심지어는 다른 학생들의 가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는 거거든요 알리니까 다른 가해 학생들이 가만 안 둔 거거든 이제 그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건데 그럼 결국 착하던 정말 남을 배려하고 포용하고 이렇게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학생이 그들의 삶 혹은 프레임에 들어가는 순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에 휘말리게 되면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어린 청년들 학생들이 불의에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놓은 프레임을 좀 흠모하거나 아니면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욕망의 문제도 조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생각했어요 우리들의 책임이다 부모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한 거고 곁다리로 내부자고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얘기하면 진짜 스포일러가 되는데 가해자들에 대한 어떤 정의실현도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서 뭔가 해결하려고 했던 선의 학생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정도 한번 세목록 해보게 하더라고요 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이 영화 연극을 보면 세상에 나쁜 어른만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착한 어른도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거든요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착한 보험 클리닉이 있습니다 보험이 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아는 분들 드무실 텐데요 친구의 친척에 정말 이런저런 전화 마케팅에 혹해서 보험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재난당에서 막상 보상 받으려고 하면 보상을 못 받아서 화내는 분들도 있거든요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암과 같은 질병이 진단됐을 때 최대한 얼마까지 보장받는지 알려드리고요 또 자기 나이에 꼭 준비해야 하는 보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언제부터 들어야 하는지도 알려드립니다 통장에서 뭉텅뭉텅 돈은 빠져나가는데 생각보다 혜택은 받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착한 보험 클리닉에 전문가 무료 상담 받으시고요 보험이 생각보다 훨씬 더 쓸모있는 거라는 거 알게 되실 겁니다 성수대로가 막 광고를 시작할 때만 해도 성수대로의 보험이 되어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입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이제는 여러분의 지킴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전화 010-7612-3303 전화 한 통하면 직접 방문해서 무료 상담해드리고요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해주시면 24시간 상담 예약도 가능합니다 전화 010-7612-3303 착한 어른도 있습니다 착한 보험 클리닉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님 뜬금없는 포인트에 박수가 나오네요 너무 광고를 잘 하시네요 너무 그냥 컴팩트하게 완벽하게 하시니까 제가 시즌 1부터 계속 봤잖아요 와 이렇게 하신 분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네 완벽한 광고와 함께 완벽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2부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무랑고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